외신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의견들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주신 세 가지 이슈들 중심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소식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이 또 상승에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나왔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필요시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에 이 모든 것의 미래라는 이벤트에서 경제가 예상대로 갈 경우에는 50pp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연준이 더 공격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준 의장은 돌이켜봤을 때 더 일찍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연준 쪽에서는 도구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그는 신속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면서도 중립금리 수준이 어디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또 확인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에 강력한 미국 소매 판매 지표를 언급을 했고요. 경제와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화되기 때문인데 그럼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원인을 갖고 있는지 봤나요? 네 가장 주된 원인과 함께 앞으로의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 그리고 이슈들까지 짚어줬는데요. 파월 의장은 공급망 이슈가 인플레이션 급등의 핵심이라면서 러시아 전쟁으로 통화 정책이 복잡해졌고 또 중국 봉쇄로 인해서 공급망이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리고 이런 중국 봉쇄 같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모두 맞물리게 되면서 공급망 이슈가 불거졌고요.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됐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파월 의장의 원인 파악이 중요했던 이유가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글로벌 상황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그래도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 성장을 늦춰야 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함께 언급을 했고요. 경제에 영향을 주는 연준의 도구는 무디다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엔 공급망 이슈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모두 맞물리게 되면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연착륙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서 경기 하강 공변으로 갈 때 경착륙이 될지 연착륙이 될지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장 경제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연준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약간의 연착륙, 다소 연착륙 이 정도의 의견을 내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가가 살짝 하락했는데 어떤 원인이었는지 외신에서 보시죠. 네, VOA 보도 내용입니다. EU fails to clinch Russian oil embargo. 이번에 EU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기사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뉴욕 유가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합의하지 못한 데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17일 기준으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의 6월물 WTI 가격은 전장보다 1.8달러 하락하게 되면서 112.4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EU 회원국들이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전날 EU 외무장관 회의 이후에 안타깝게도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고요. EU는 향후 6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을 하고 내년 1월까지는 석유 제품의 수입을 끊는 6차 제재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연합 내에서도 이렇게 유럽 국가들별로 각자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의점을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부분이었는데요. 리스크였죠. 유럽 내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러시아 석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반대로 인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난항을 겪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는데요. 앞서 잠깐 나왔던 미국에서의 경제 제재 완화 소식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하방 압력을 가했다는 분석인데요. 이날 미국 석유업체 세브련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직접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와 미국 지원을 받는 야당과의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정부와 세브련이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계획이라는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제재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지만 이런 제재가 완화될 경우에는 다시 유가가 진정될 수 있다는 부분이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유가 제재,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들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이 또 실적 장세잖아요. 일본의 실적이 좋으면 국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오르다가 또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월마트가 좀 많이 급락을 했던데 실적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월마트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실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월마트가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저조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월마트의 1분기 조정 순익은 주당 1.3달러, 매출은 1,415억 7천만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였던 조정 수익 주당 1.48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었고요. 또 매출의 경우에는 예상치였던 1,389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분기 순이익의 경우에는 1년 전 27억 3천만 달러에서 30%를 가까이 하락한 20억 5천만 달러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이 월마트의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한 3%가량 증가를 했고요.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에 그치게 되면서 아쉬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월마트라고 하면 잘 생각을 해보면 리오프닝 수혜주로 해가지고 괜찮을 수도 있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부진했나요? 네,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선 순이익 감소에 대해서 이 회사의 CFO인 브랫빅스는 유가 급등, 인건비 상승, 그리고 재고 수준에 따른 부담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이유로 월마트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유가가 치솟게 되면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게 된 것 같고요. 또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재고 수준까지도 많이 나가지 못하면서 이런 세 가지가 삼박자가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월마트는 올해 매출 전망이 고정 통화 기준 약 4%가량 증가할 것으로 종전의 3%에서 다소 높아졌지만 이익 예상치는 1%가량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 월마트는 투자자와 경제학자들이 미국 소비자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또 지출 감소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좀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이번에 실적이 좀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월마트 역시나 원재료 부담에서 피해갈 수가 없었네요. 이 때문에 일본기 실적이 좀 저조한 모습을 나타낼 점을 외신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